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 케이스트 내용이요. 오늘 해석에 아주 큰 도움될 만한 거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나오기만 하면 짜증났던 바로 그 에즈입니다. 에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뜻이 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한 회 모의고사의 에즈는요. 30번 이하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문 하나에 에즈가 한 번 이상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뜻이 단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렁뚱땅 대충 감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애들한테 야 이거 해석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에즈가 나오군요. 대충 얼렁뚱땅 넘겨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야 왜 해석 안하고 넘기는데? 그냥 뜻이 많아서 그냥 대충 넘겨보려고요. 뭐가 문제냐면요. 앞에 제 케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해석 능력이 수능 성적이에요. 어휘 알고 해석 능력 되면 영어는 90% 끝난 거거든요. 나 같으면 에즈에서 딱 공식 4개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겠습니다. 외운 다음에 1년에 몇 천 번을 보게 될 거거든요. 나올 때마다 그냥 적용하면요. 한 달 이내가 아니라 2주 이내에 자기께 돼요. 100% 완벽하게 해석합니다. 근데 뜻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몰라요. 정리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얼렁뚱땅 해석을 하면 이게 문장이 계속 튕겨나가거든요. 해석 능력 되는 사람이 어휘 알고 해석 능력 되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케이스트에서는 항상 에즈 해석을 해드렸어요. 학생들이 가장 도움받는 짧은 10분 안에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걸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듣는 학생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수능에 에즈가 31번 나왔고요. 작년 수능 34회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 33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구 수능에서요. 한 번도 30번 이하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회의 모의고사에 30번 이상 반드시 나오거든요. 에즈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내용 뜻이 많다는 건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때문에 자 한길로 듣고 흘리기 바랍니다. 뭐 에즈 나오면 뭐 하면서 따라서 때문에처럼 뭐 일지라도 간혹 나오고 만큼도 있고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안 어려워요. 정말로 딱 4개 공식만 외우세요. 에즈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즈 뒤에 풍사 구조가 해석을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1번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에즈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이런 에즈를 접속사의 에즈라고 부릅니다.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즈 주어동사가 나오면 때 때문에 라면 일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외우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말이 됩니다.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하면요. 무조건 우리말 해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에즈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가 보이네? 고민하지마.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에즈 뒤에 명사만 있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이런 에즈를 전치사의 에즈라고 해요. 전치사란 말 몰라도 됩니다. 뜻만 알면 돼요. 에즈 뒤에 명사만 있으면 뜻 자체가 그냥 두 개예요. 로서 아니면 처럼으로만 해석합니다. 나같이 이거 4개 외운 다음에 1년 동안 몇 천번 알고 그냥 적용을 하겠습니다.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라고 따라서 아니면 처럼.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다고 로서 아니면 처럼. 그 다음 에즈 다음에 형용사만 있어요. 뭐 이런 에즈를 뭐 부사의 에즈라고 하는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에즈 뒤에 형용사가 있네. 로서 아니면 그만큼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맨 마지막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에즈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에즈 뒤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 에즈 뒤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뭐 보호 같은 거 또는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 그냥 더 쉽게 얘기할게. 에즈 뒤에 아무리 봐도 주어가 없어. 동사로 시작해. 아니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에즈 뒤에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뭔가 빠져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불안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에즈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처럼이에요.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즈는 뒤에 구조를 보자마자 알아요. 주어 동사 있네? 따라서처럼. 명사만 있네? 로서 아니면처럼. 형용사만 있네? 로서 아니면 그만큼. 뭔가 빠져있어서 해석이 안 되네? 무조건처럼이에요. 그러면 자 뒤에 내가 짧은 예문 몇 개 한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예문 몇 개를 가지고 제가 좀 채화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소풍 가지 않았다.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비가 옴에 따라서. 물론 해설지는요. 이건 때문에라고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때 때문에라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냥 따라서 아니면 처럼을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소풍 안 갔다. 비가 옴에 따라서.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이 양식을 만들어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네요. 따라서 아니면 처럼 무조건. 탐이 만든 거 처럼이죠. 탐이 했던 것처럼 이 양식을 만들어. 3번 나는 그를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네요. 동사 없습니다. 에즈 뒤에 명사가 있으면 로서 아니면 처럼이죠. 나는 그를 바보로 바보로서 생각합니다. 뭐뭐로 뭐뭐로서 4번 그들은 전부 다 옷을 입었대요.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네요. 로서 아니면 처럼 광대 처럼이죠. 뜻이 뒤에 걸로 딱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많은 게 아니고요. 뒤에 구조에 따라 해석이 딱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 아까 우리 타이틀 기억나시죠? 나오기만 하면 짜증 났던 바로 그 해증. 이게 왜 짜증 났는데요.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문장 해석 공부는요. 틀만 제대로 잡으면 그 다음엔 채화만 하면 되거든요. 이론 정리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뒤에 예문 몇 개 더 볼게요. 몇 개. 5번 5번 보면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년의 사람을 중년의 사람을 에즈 다음에 혜용사만 있잖아. 얘는 꾸미는 말이고요. 에즈 뒤에 혜용사 있으면 로서 아니면 그만큼인데 로서죠. 아이들은 중년의 사람을요. 매우 나이가 많은 거로 생각합니다. 애기들은 중년만 돼도 거의 할아버지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 6번 그는 에즈 다음에 혜용사만 있어요. 로서 하면 좀 이상하죠. 그는 똑똑한 거로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만큼 똑똑하진 않답니다. 그만큼 마지막 7번 그는 기독교인이다. 에즈 다음에 주어 안 보이지 않아?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잖아. 고민도 하지마. 에즈 다음에 어? 동사로 시작하네? 무조건 예외 없이 처럼이에요. 그는 기독교인이다. 친구들인 것 친구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해석 딱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2022학년도에 나왔던 수능에서 33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5번 문제에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2025년도에 목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몫은 더 커질 겁니다. 2025년이 되면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의 몫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뭐보다? 목보다 이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몫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몫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보자마자 0.1초만 날 수 있다. 왜? 주어동산 있어? 근데 그게 옅다? 뭔가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It was 그건 옅다. 말이 안되잖아. 뭐가 빠져있잖아. 불안전한 문장 나오면 무조건처럼이에요. 보자마자. 뒤에 딱 단어 두 개 보자마자 아는 거야. 2015년에 그것이 참고로 라지 생략인데요. 컸던 거 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몫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의 몫보다 커지지 않겠습니까? 2015년에 그것이 컸었던 것처럼 됐죠? 26번 문장에 있던 거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는 일을 했습니다. 가로 열고 닫을게. 왜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에 닫아야 돼요. 전치사 명사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또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 에스 다음에 명사 있어. 뒤에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예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에스 다음에 명사만 있죠?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는 도우미로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누구의 도우미로서 이건 지명 이름입니다. 39번에 있던 질문 한번 볼게요. 루돌프 에너하임이 이건 나중에 암기하는 거 맞습니다. put it 수고예요. 말하다 표현하다. 근데요 주호동사 있잖아요. 에즈 주호동사면 빨아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에너하임이 말 한 것처럼 루돌프 에너하임이 표현한 것처럼 창의적인 힘 전사는 가로 열고 명사인 닫아야 됩니다.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 이라고 하는 게 단지 커뮤니티 플레이가 작동되다요. 이게 작동되는 거라고 어느 곳에서는 현실과 매체 표현의 매체 현실과 표현 매체가 일치하지 않는 곳 현실이라는 거와 표현하는 매체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은 단지 작용되는 거라고 에너하임이 말한 것처럼 됐지? 그 다음 문장 볼게요. 40번 이러한 견해는 동사 봅니다. 설명 전사에 나오면 가로 열고 명사에 닫고요.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견해는 개인적인 사건의 설명을 야 개인적인 어떤 사건의 설명을 주요한 에즈담의 형용사가 있으면 로서 아니면 그만큼이에요. 주요한 거로서 주된 거로서 봅니다. 개인의 사건이 주된 거 아니냐 이걸로 보고 있다. 뭐와 함께? 설명과 함께 일반화 명사담의 ing는 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인적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일반화의 설명과 함께 뒤에 거는 지금 신경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에즈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에즈 자 오늘 제가 케이스 찍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영어라고 하는 거 단어 외우면 끝났다고 정말 착각한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1대 또는 고2대 상반기까지는요. 솔직히 단어 수가 빡세게 외우면요. 대충 짜짓기에서 이런 말이겠지 하고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수능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는 단어 동원해서 짜짓기에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문제 손도 못 댑니다. 수능 영어는 고1 고2때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휘와 해석력이 뒷받침되면 반드시 영어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단어 수능 외운다고 칠게요. 해석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공부의 기본은요. 먼저 이론을 먼저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장에 계속 채워하는 연습을 하기만 하면 1년의 시간이면요. 정말 엄청나게 해석능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 나오지만 문장구조가 안보이는 경우 나오기 힘듭니다. 1년의 시간이면. 그래서 지금 에즈를 보여드린 이유는 10분 동안에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에즈 공부도 끝난 거 맞지만 평상시에 영어 문장에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채워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선생님 저 해석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저희 Q&A 오셔가지고요. 자기 상황 성적 남기시면 우리 연구 실장이 요청하시는 학생들 우리 연구 실장들이 꼼꼼하게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도움받으시고 반드시 1년 동안에 공부해서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